젤로야 우리 깎아 먹을까? 손 짠 반대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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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하이파이브잖아 하이파이브 왜 이거 안 먹을 거야? 하이파이브 다시 앉아봐 앉아보세요 젤로 이번에는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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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잘 먹어야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제가 아… 흐이파이브 생선 그러면 안 돼서 먹자 정말 먹으니까 동 heyi 뒤집고 음식 먹자 그래도 잘 먹자 손으로 먹자 간식 최고 일로? 이렇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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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찾아 아멘 아멘 오늘 웃어.. 아멘 아멘